ㄴ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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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5명이 보고 있들 ㄴㅂ 1000명이야 유후 많이 본다 많이 본다 ㄴㅂ 좀 이따 V LIVE 할 거에요 V LIVE도 보러 와 아 경리언니 경리언니 혹시 그거 V LIVE용 핸드폰 어디 있어요? ㄴㅂ 지금 라이브중이에요 ㄴㅂ 그거 좀 켜주세요 좀 이따 바로 연결해서 하게 안녕 지금 회사 사무실이에요 회사 사무실은 비밀이야 안 보여줘 다음에 저 작업실에서 한번 보여줄게요 너 내 작업실 안와봤지 가봤죠 가봤다고? 언제? 안가봤네 뭐라구요? 대표님 지금 라이브 방송중이에요 축하드립니다 먹소리 출연 네 네 축하드립니다 이거 금전고래로 그거 노래방 노래가 있는 곳은 어디라도 갑니다 노래가 있는 곳이면 어디라도 갑니다 노래가 있는 곳이면 어디라도 갑니다 가수의 실력이시군요 네 가수의 실력이시군요 가수세요 연습 좀 더 하셔야겠어요 네 목소리를 해야겠다 내 목소리를 해야겠다 노래연속 엄청 할 것 같아 으윽 지금 사무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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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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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무실입니다 네 지금 사무실이고요 뭐하는거에요 지금 저희는 인스타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오 7천명 어헝 유후 유후 아헝 콧물 나죠 하하하하 초롱언니 옆에 있어요 보여주고 초롱언니 옆에 있어요 Where is 초롱? Where is 초롱? It's 초롱 인스타 라이브요 처음에 봐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지금 V앱 할거에요 V앱 같다 완전 우와 이게 댓글이 이렇게 뜨나 맞아요 이거 지금 하트에 보내고 있는거 짱이지 짱짱 여러분 오늘 밤 12시에 그녀를 찾아서 해요 아 맞아 그게 뭐야 하연이꺼 너 그거 찍었던거 이제 나와 그게 뭐야 오늘 밤 12시에 정남이 형이 그러면 빨리 아니 정남이 형이 어 방송 나온거에요 이래를 바꿨어요 그녀를 찾아주러 그게 오늘 밤 12시 몇분이지? 야 이거 줘봐 그때 해요 그니까 많이들 봐주세요 우린 밥을 먹으러 갈거에요 그죠? 뭐 먹을거죠? 고기 먹을거죠 먹을거에요? 이거 은지껀데 우리가 고기 안녕하세요 물고기자리입니다 자 빅톤 빅톤 컴백 축하해 빅톤님도 컴백한데요 자 누구게 자 누구게 내가 누구게 내가 우겁게 나 우겁게 하하하하 이게 떨어져 이거 아니면 내게 잘 이거 아니면 아재 우리 엄마 뽀뽀 우리 아빠 뽀 이거 아니면 아재 꽃봉오리 예술단 알아야 해 지금 브이앱 준비중이에요. 자 이 사람 누구게? 내가 누구게? 나 귀톤해. 수빈이요. 일본에서도 보고 있대. 와우. 나은이 아니구요. 나은이 지금 집에 갔구요. 태국분들도 계시네.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읽어주실래요?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저도 정말 듣고 싶었어요. 안녕 나 브이앱 잠깐 켤게요. 잠깐 기다려. 브이앱에서 만나요.